자 오늘은 오늘 얘기해 볼 오늘은 옛날 오프닝 다 살렸어요 제가 다는 아니고 두 개 살렸습니다 딱 두 개 여기 오프닝 있죠 이게 다 제가 하는 오프닝이고 두 개 살렸습니다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유튜브에서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다 3초짜리인데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석양이 찜닭도 둘 다 소리가 안 좋고 화질이 안 좋아요 석양이 찜닭도 오류가 좀 있습니다 석자가 발음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양이 찜닭 이렇게 들립니다 양이 찜닭 양이 왜죠 이렇게 두 개 오프닝 살렸으니까 뭔가 좀 좋아요 오프닝이 많아지니까 쓸 게 많아지잖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